충북 증평군의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 시범사업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혁신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마을의 온 마을 돌봄센터를 통해서 1대1 어르신 돌봄 계획 수립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와 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체 활동과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